인기가 많았죠. 지금 저희도 인기가 꽤 많아요. 지금 저희도 인기가 꽤 많아요. 지금 저희도 인기가 많아요. 새로 바뀌고 아니에요. 인기 많아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꼭 보시게끔 재미있게 하겠습니다. 패드를 대우셔서 감사합니다. 카메라가 이렇게 버스에 맨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만나는 길이 상관하겠다. 안녕히 계세요. 금방 지나갔습니다. 제가 대폭콘이라고 합니다. 아 대폭콘이 밤 때 실물이 훨씬 나오시네요. 저요? 아니 어머니도 실물이 훨씬 나오시네요. 아름다우시네요. 그래도 평홍이 되셨네요. 김치역인데 네. 일방에 일을 써요. 오늘 촬영 온 거예요. 이태복음이... 서문시장, 서문시장 서문시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타까워요 안녕하세요 잠시... 눈 좀 뭉칠게요 눈물이 나려 눈물이 나려 눈물이 나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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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나의 슈퍼스타 누구보다 빛나는 거잖아 어느날에 외로워질 때도 환경했을 때도 네가 있어 행복해 숨이 머들러도 눈물이 날까만 눈물이 날까만 눈물이 날까만 아이씨 섭사하게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야 돼 아직 멀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